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함수 삽입에 가시면 함수 마법사라고는 창이 하나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이 함수들은요. 앞에 다 뭐가 붙어 있냐면 D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악자에 있어서 D가 들어가 있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D-Average,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D-Count, D-Count A, D-Cat, D-Max, D-Min 해서요. 다 D가 붙어 있는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인수들은 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구분이요. 무용에 해당한 구분에 가서 무용에 해당한 데이터의 예매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D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할 수 있고 평균을 구할 수 있고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문제에서 G9부터 G10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조건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을 레코드라고 하고요. 열을 필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모르셔도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필드를 구분에 가서 무용을 찾을 수 있도록 범위 전체를 가지고 함수를 작성하시는데 전체 영역을 가지고 작성하시는데 구분이라는 필드에 가서 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조건에다가는 필드명 구분이라는 필드에 가서 무용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셔야 돼요. 조건이 무용만 넣으면 못 찾아요. 구분이라는 필드에 가서 무용이라는 조건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제목과 실제 값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11셀에 오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 보통은 수식 탭에 가셔서 함수를 이렇게 찾을 수 있으시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안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조건에 만족한 합계에서 D-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 필드와 레코드와 필드로 구성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2부터 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필드를 물어봅니다. 어떤 필드에 합계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매량 실제 합계를 구하는 데이터는 예매량에 대한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매량이라는 필드가 있는 이 2세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내가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필드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5라고 넣으셔도 돼요. 다음 조건은 아까 구분이라는 필드에 가서 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제목과 값을 같이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우리 만나 무용의 1351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무용의 1753 무용의 1647에 합계를 아래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4751이라고 나옵니다. 맞게 구했네요. 이렇게 값이 구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구한 값 뒤에다가 어렵네 명자를 또 뭐야 몇자를 붙이래요. 몇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몇자를 이렇게 붙이시면 오류가 나와요. 어? 왜 안되지? 이거는 수식과 그 다음에 문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해요. 어? 문자 큰다운 표 처리하면 되나? 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또 안 돼요. 큰다운 표호도 중요하지만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M%라는 연산자가 있어야 됩니다. 연결 기호예요. 함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호고요. M%를 넣으시면 이렇게 어? 구하신 수식 뒤에다가 몇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예제해 볼까요? 어? 지점이 강북이면서 지점 강북 타이핑하는 게 이제 조금 번거로워졌어요. 그러면 지점 강북 컨트롤 C 옆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량 판매량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지점이 강북이면서요. 판매량이 700 이상 크거나 같다. 700 이상 우리 앞시간에 잠깐 배웠어요.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크거나 같다.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작거나 같다라고 작성합니다. 7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판매총액의 평균을 L11셀에다가 계산하래요. 그러면 평균을 구한대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The Average 확인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전체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두 번째 필드는 판매총액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판매총액에 대한 필드명을 클릭하거나 하나 둘 셋 넷 라고 4 라고 넣으셔도 돼요. 조건은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확인하면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 사랑의 집에 해당한 사랑의 집에 해당한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가 홍보부에 해당한 부서명이 홍보부 저는 두 개 선택하고 Ctrl C, Ctrl V 하시고요. 홍보부에 사원수를 구하래요. 개수를 구하래요. 개수를 구하는데 보통은 카운트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카운트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숫자가 입력된 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카운트 A란 함수를 사용하는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D, 카운트 A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D, 카운트 A 비어있지만 않으면 셀 수 있는 거고요. D, 카운트는 꼭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 데이터에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D, 카운트 A를 사용하실 거고요. 확인 한번 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선택합니다. 필드 우리는 사랑의 집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사랑의 집이라는 필드 C14를 선택하거나 하나, 둘, 셋, 3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어떤 걸 넣어도 상관, 둘 다 넣으시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조건은 부서명이 홍보부 입력하시고 확인하면 홍보부에 해당한 사랑의 집이 하나, 그 다음에 둘, 두 개네요. E라고 구해졌나요? 이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래요. 아까 이렇게 명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연결 기호가 필요하죠? 키보드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을 이용하시면 M%라고 명칭합니다. M%라는 기호를 넣으시고요.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따로 조건을 작성하라는 언급이 없으면요. 제조회사 상공전자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돼요. 최고와 최저가의 차입을 구하래요. 최대값과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함수 삽입에 가셔서 TMAX 확인 다음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필드는 상공전자의 최고 첫 최저가 차이 그러면 가격이니까 판매가죠. 판매가 L14에서 조건은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확인하시면 최대값이 120이래요. 마이너스 다시 함수 삽입에 가셔서 DMIN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음 범위 지정하신 다음 필드는 판매가에서 조건은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확인 누르시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차이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이 안산인 동호 회원수를 구하래요. 지역이 안산 따로 조건 언급 안 되었으면 이렇게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개수를 구하실 건데 개수를 구하는데 디카운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는데 연도가 숫자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디카운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수 삽입에 가셔서 디카운트 확인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필드 숫자가 있어야 돼요. 디카운트는 꼭 가입 연도로 가셔야 되겠죠. 조건은 지역이 안산 입력하시고요. 구한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구하래 붙이래요. 그러면 n%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을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 명이라고 입력하시면 3명인가요? 안산에 해당한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만약에 문제에서 디카운트 a가 있다면 a면 지역을 선택해도 돼요. 디카운트 a가 없었기 때문에 디카운트를 사용하신 거고요. 디카운트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 필드 가입 연도를 이용해서 계수를 구했습니다. 다음 표 6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성별이 남이면서 이건 조건을 작성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첫 번째부터 조건을 작성할까요? 성별이 남 두 개를 선택하고요. 조건을 i39셀에 작성하래요. 그 다음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영어가 얼마 이상 90 이상 크거나 같다 90 이상 이거나 또는 성별이 여이면서 여자도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이면서 수학 점수네요. 이제는 수학이 수학이 90 이상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The Average 선택하고 데이터베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그 다음 필드는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 N28셀을 선택하되 조건은요. 성별이 남자일 경우는 90점 이상 성별이 여자일 경우는 수학이 90점 이상 이라는 조건을 작성해 났던 I39부터 K41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272.5 대요 라고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실습하셨던 내용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